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미리 보는 신년생, 내년에 좀 조심해야 한다 하는 녀석의 나이 함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년에 2023년 개념연에요. 이 고비만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의뢰생의 29이 되겠죠. 9스라고 그래. 이제 10살 19, 29, 30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10살 19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학생이고 다 저기가 되니까 사춘기 그런 건 다 넘어가는데 이 29에서 30 이 한국해가 넘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 근데 다행히 더 좋은 것은 무난히 힘들어도 그래도 좀 잘 넘어갈 수 있겠다고 하는 거는 내년 해가 센 해가 아니고 토끼해야 개념연이야. 그래서 좀 수월하게도 좀 넘어갈 수가 있는 해년. 그래서 내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 단 뭐냐. 먼 여행 가는 거. 특히 이제 뭐 친구들하고 이제 여친 남친에서 놀러 가는 거. 요게 이제 4월달로 나와요. 4월달하고 이제 7, 8월달. 요 때는 외국 여행을 안 갔으면 좋겠다. 왜? 외국에 나갔다가 그것만 피해가면 되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이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일에 어쩔 수 없이 외국에 친구나 누구나 이렇게 골프차를 갖고 나간다든 뭐 그런 게 있잖아. 그러면 지금 조심을 해야 되겠지. 낙정수가 있거든. 낙정수는 떨어지는 수, 다치는 수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미리 막기 위해서는 뭐 방침을 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킬 것은 지키고 조심조심 뭐든지. 그러고 넘어가면 괜찮겠어. 그러고 어디 투자하지 마라. 투잡. 투잡. 눈뜨고 도둑을 만든다. 그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좋은 거 같아서 했는데 그게 손재수를 내가 보는 거거든. 특히 이제 돈이 조바심이 나서 하는 사람들은 눈을 가리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구렁이를 빠지게끔 손재가 보게끔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투자만 하지 않으면 좋아요. 투자만 하지 말고 헤어지는 이제 인연이 있다가 여친구가 이제 헤어진다. 헤어지는 이제 친구가 다 헤어진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가는 인연 잡지 마라. 그것으로서 너 인생은 그 인연은 끝이로다. 올해 29에 다 떼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30살부터 그 다음 해서부터는 2024년도에서부터는 좋은 인연이 물살로 막 들어오거든. 더군다나 나가는 애 29에 나갈 그 무렵에 10월, 11월, 12월 달에 헤어지자고 해갖고 막 하는 걸 그걸 아쉬워서 붙잡지 말라는 얘기야. 그걸 아웃을 운으로 다 떼운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죠. 근데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 사람이 정의라는 게 있는데 근데 내 운은 이것하고 딱 냉정하게 결정을 짓고 나면 모든 것이 이제 활발하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 선호 살 수 없는데 운이 좋아지니까. 그 고비만 잘 넘어가면 돼요. 금전은 못 벌고 이런 건 없어. 그냥 벌고 그렇게 넘어가. 그러니까 사치 내가 뭐 사고 싶어서 막 사치를 하고 나 돈 앞으로 더 잘 벌 건데 여기다 막 투잡을 해야지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게. 그게 허황된 꿈이거든. 그것만 내 마음속에서 버리면 아웃소는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생. 삼재, 묶는 삼재예요. 묶는 삼재가 잘 나가야 날삼재 마흔은 한 살인데 대운이 들어오는 삼재가 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무엇을 이제 이렇게 변동을 한다는지 이런 거는 좀 초반기보다 하반기 때 움직이는 것이 좋겠어요. 초에 40대에 2023년도에 뭐를 그냥 막 한다고 해서 계획했다고 해서 막 서둘러서 하지 말고 서서히 하면서 하반기. 한 이제 뭐 7월달에서부터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이 중반기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7월달 이제 곧돼서 슬슬 시작을 해갖고 8, 9월달에 하반기에 모든 것을 시작을 하면은 그 운이 갑자기 들어오지 않을까. 그 안에는 금물입니다. 금물이고 또 이렇게 친구랑 합작으로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데서 내가 잘하고 있는 데서 누가 이제 좋은 일 들어올 거야. 야 이거 이제 더 잘 되는 거 있으니까 나랑 이거 옮겨서 이렇게 해보자. 절대 하지 마세요. 거기는 그게 당신의 운이 나쁜 운이 더 빠져들어가는 운이 됩니다.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려고 한다고 해도 내가 얘기했죠. 하반기 아니면은 2024년도 이때 해야지 마흔살에는 금물이에요. 아무 사고 없이 잘 넘어가게끔 만들어야지 돼. 그리고 집 끓은 것도 마흔살에는 안 짓는 것이 좋습니다. 4대 문적에서도 다 골이 막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묶는삼제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집 짓는 것을 보류를 하시고 정만일에 집을 질려고 한다고 하면은 털을 잘 눌러놓으시고 성주 운을 받아서 예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애 운, 재운 운. 결혼도 못해서 지금 늦게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마흔살에 결혼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식을 낳고 결혼하는 것은 내년에 우는 것도 이렇게 썩 방해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혼인 문제도 이렇게 잘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재혼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경신생에 44살. 진짜 묶는 삼자에 사사고비 잘 넘어가야지. 잘못하면 내 몸에 칼을 대는 수요. 또 사고수가 있고 나는 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하는데 뒤차에 받쳐서 내가 어디가 다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고수를 막고 넘어가야 돼요. 44살의 사고수.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은 이렇게 무속을 믿고 그러시는 분들은 또 묶는 삼자도 풀지만 사사고비 잘 넘겨라 죽을 사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사고비 잘 넘거라 해서 살아있는 닭으로 내 대신 짐승이 죽는고 살아있는 닭으로 대수대명을 보내요. 그래서 이 애군도 막거든요. 이거는 올해 시작하는 게 아니라 2023년도에 정월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액을 풀고 묶는 삼자에 잘 갔다 풀어서 넘어가면 괜찮아요. 괜찮고 특히 이제 44살에는 나무목 가구라든지 뭐라든지 뭐 집 갔다 리모델링을 한듯 이런 거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게 다 목신기가 따라 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그렇게 힘든 고비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저희가 있냐면 이런 분들이 부부간에 여행도 많이 가요. 식구들이 단체로. 근데 단체로 여행 가는 것은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전체가 식구가 다 가는 곳은 아까 사고수가 끼고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고수를 막아가는 적이고 보편적으로 이제 다 본다고 하면은 마흔 아베, 마흔 네 살이 이렇게 뭐 교통사고다, 무슨 사고다 이러면은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나이뻘이 돼요. 그런데 삼자가 들어오잖아. 그래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미리 그런 건 뭐 하다못해 몸에 부족을 갖다 지닌다든지 또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으시나 어디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 특히 이제 유난히 종교에 많이 매달려서 기도를 많이 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값진 생애 60살. 내 성격을 좀 죽여라. 왜? 내 성격을 내가 넘어 저기를 하다 보면은 내가 화근이 될 거고 부모와 자식과 이제 자식이 등을 돌리는 해년이거든요. 그만큼 뭐 운이 안 좋다는 얘기에요. 내년에는. 그래서 뭐 자손과도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좀 이제 성격을 이제 좀 줄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자손도한테 무조건가 이렇게 화를 품을 게 아니라 화가 화근을 일으키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것만 좀 내가 건강도 생각해서 좀 이렇게 눌러서 하시면은 괜찮고 사업하시는 분들 뭐 사업의 운은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돌다리도 두둥겨 가랬다고 내가 확실한 것만 확실할 적에 모든 게 딱 들어맞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감이 들어섰을 때 그때 갔다가 하시지 긴가 맹가 남이 하라는 데하고 따라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게 내가 모든 분야를 바꿀 적에 내가 아는 내 기술이고 내 이 재력에서는 얼마든지 바꿔가고 옮겨갈 수 있지만 이거하고 정반대인 직업이 됩니다.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절대 거기에 현역되지 마세요. 금전이 많이 준다고 해서 아니거든요. 결국은 그 자리를 못합니다. 분명히 못해요. 다시 원 자리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6, 7살 넘어가고 이러면 취직하기도 힘들고 영업하기도 힘들잖아. 그대로 잘 저기하셔서는 하시면 재물의 운은 갔다 들어오니까 삼재라고 그래도 61살에 복삼자로 나가니까 내년에 그래도 2023년 되는 이 운을 잘 저기하셔서 건강관리하셔서 넘어가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조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주의하면 되는 거고 얼른 앉았다 일어나는 거, 여자분들 급히 일어나고 이러는 거, 급히 가려고 하는 거 옷 같은 거, 옷소매가 바지까랑이 잘 추면서 낙정서 어깨 그렇게 넘어가시고 특히 이제 염하고 형제간에 돌아가신 분들 염하고 화가 나는 거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염하고 화가 나는 거 보면 갔다가 내가 자리를 와서 자리를 누워 있는 격이고 뭐 신랑이나 와이프나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렇지만 그래도 염하는 거 안 보는 것이 좋아요. 부부간에도 그런 거는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모 자식 간에 돌아가시는데 왜 자식이 못 봐? 보나 안 보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안 보고 가만히 있어도 염하는 거 내 화경으로 보여요. 지금 이렇게 어머니가 웃고 계시는 거나 마음으로 다 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런 걸 잘 치르면 되니까 이제 쉽게 해서 상문 염하고 화가 나는 거 절대 보지 않는 것이 특히 염 그것만 지휘하고 넘어가시면 건강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사업 잘 하시고요. 또 이제 개사생애 70살이잖아요. 올해 아홉세에도 갔다가 요즘 힘든 고비들도 놀라는 일도 있고 그렇고 넘어가고 그랬지만 내년에만 갔다가 넘어가면 그래도 우리네 다 건강이 앞서는 거잖아요. 내년에가 제일 올보다 아홉세보다 힘든 게 내년 70살이거든요. 내년 70살이 4월, 6월, 11월 이것만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금전 불고 들어오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건강이 자꾸 이렇게 뉘우칠 수가 있고 내 몸이 자꾸 다치라는 수구도 그 고비만 잘 넘어가시고 자제분들이 있으니까 여행 같은 거 잘 다니시고 이제는 일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일손을 조금 줄이세요. 이제 본인들을 위해서. 인생에 모욕했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인생 내 인생 내가 즐거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끌어나가는 것은 본인이 할 탓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제분들과 사랑 많이 해주시고 서로가 주위 사람들 잘 돌봐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그래도 내년에 나쁜 일이라 그래도 패여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 말씀이 참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왕만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 사랑합니다.